밤에 요거 딱 바르시면 요거 진짜 말캉말캉하면서 굉장히 탄력이 좋은 요 나이트 크림 요거 밤에 듬뿍하고 올리고 주무시잖아요 요 탱글탱글한 느낌이 그대로 그대로 피부에 싹 하고 전달이 되면서 아침에요 정말 와 언제쩍 내 피부가 이랬더라 정말 예 옛날에 20대 때 그 느꼈던 그 피부 탄력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싹 하고 올라오면서 화장 있을 때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화장 받는 느낌 진짜 달라요 밤새 모랬다고 진짜 푸석푸석했던 그 피부를 아주 유독 유독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이트 크림 시중에 나가서 나이트 크림 한 단지만 들어도 얼마인데요 고객님 아실 거예요 오늘은 크림이 진짜 많이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안티링클 크림을 항산화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베리 성분들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콜라리프트라는 특허 성분 들어가 있는 나이트 크림까지 해서 요거는 진짜 특수케어처럼 저녁에 듬뿍 듬뿍 팩하듯이 얹어봐 주시면은 진짜 남다른 관리를 집에서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크림 오늘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크림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겹겹이 겹겹이 크림 관리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오늘 크림까지 최다 크림까지 최다로 8개 드리는 그런 날 사실 크림이 최다로 들어오면 특집이에요 특집 날은 원래 크림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당연히 특집이라서 크림도 맞춰드리고 시중 판매 동일 기초도 두 세트 딱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클런치백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아요? 요 두 가지 색상 중에서 랜덤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이 클런치백은 요즘에 워낙 유행이라서 하나쯤은 갖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요 색깔로 좀 보여드릴까요? 요 브랜드 자체가 타마 브랜드 요건 이제 삼청응동이나 요런 가로수길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브랜드로 오늘 이 클런치백을 드리는데 안쪽 수납 공고도 굉장히 넉넉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요렇게 파운데이션이라든가 핸드폰, 지갑 그리고 립스티, 립글로즈 같은 거 여기 넣어놨어요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너무 괜찮죠? 지금 요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런 클런치백을 오늘 최초로 드려요 저희가 이 스템셀 방송하면서 이런 거 더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가격 조건도 홈앤쇼핑에 오면 원체 대단해서 11만 원대 만나보실 수 있는데다가 이런 백까지 조건 없이 다 드리는 날 왜 이럴 수 있었냐면 저희 아이오페라는 브랜드가 벌써 20년을 맞기 때문에 고객님께 오늘은 돌려드리는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미리 주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200분 가까이 미리 주문하고 계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오늘 구성은 정말 대박 구성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었던 그 특제 구성 오늘 여러분이 최초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